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아니 내가 이거 결제한 거 이것만 와도 바로 충전하는데 내가 아까 카드로 샀단 말이야. 만원짜리 100개씩짜리 6장을 샀단 말이야. 이것만 쿠폰 빨리 와도 바로 산단 말이야.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 왜 전화를 다 안 받냐. 답답하게. 오케이! 바로 되네 이게.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됐어. 아 빠르네 이게. 굿. 이게 지금 가격이요. 제가 지금 다해서 700캐시를 충전했어요. 700캐시를 충전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합니다. 15000원.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또는 유튜브 팬분들 캐시 충전하는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있으면 제가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중값 캐시 결제 방법. 자 그럼 돼지 카트를 드디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귀여워요. 뒷꼬리 보이시나요? 바로 구매할게요. 지금 현재 돼지 펫이. 아 돼지 펫이 아니고 돼지 엑스입니다. 이거를 사면은 돼지 엑스 무제한 그 다음에 뭐 뭐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볼게요. 자 샀습니다. 샀고. 이제 100캐시 남았어요. 그러면은 돼지 엑스를. 아 이렇게. 아 귀여워요. 자 한번 카트 봅시다. 카트바디부터. 아 존나 귀여워. 시랄야. 야 뛴다 진짜. 와. 부숴었으면 뛸 거 같아. 부숴었으면 뛸 거 같고. 또 2019년이 여러분들 돼지의 해 아닙니까. 그래서. 이게 또 돼지 엑스가 일단 중국 카트에 먼저 출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또 돼지랑 받은 게 뭐지. 야. 돼지 펫 패치네. 오 이거 괜찮다. 오. 괜찮네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. 돼지 카트를 타면 캐릭터가 보이지가 않아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또 뭐지. 오. 펫도 주네. 오 괜찮네. 캐리. 펫. 펫이랑 캐릭 무제한으로 주고. 그 다음에 카트바디도 무제한으로 주는 거면 개꿀이네. 아 개귀여워. 자 그럼 돼지 카트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아 시브리 궁금하네 이거. 존나 귀여워. 자 타볼게요. 아 저 진짜 한 시간만에 힘들게 제가 결제하고 샀습니다. 나 anybody. 자. 어 되지. 설문은 좀 마이너린데. 어 부서 왜 이렇게 길어? 실하냐? 꽥거리는거 실하냐? 부서 왜 이렇게 길지? 아 근데 차 플러 플러 안빠른데 얘들아 이거? 야 이거 아이템차 아니야? 부서는 존나 길어 야 개느린데 차? 야 진짜 돼지 돼지인데 라이템차 같은데? 야 개느 아 이거 진짜 돼지인데 이거 존나 느린데? 파츠 잠시만 보자 파츠가 기본 파츠겠죠? 일단 봅시다 잠시만요 기본 파츠야 일반 파츠 야 이거 아이템차다 뭐 100% 머식이 돼있어 아 뭐야 아 낚였어 야 이거 아이템차야 이거 아이템차 어쩐지 존나 늦더라 차가 그럼 아이템에서 한번 타보자고 그래도 샀는데 나 C불에 한시간 동안 고생해서 샀는데 그래도 아이템 하나 해보자 이거 궁금하다 근데 귀엽다 소장용으로 괜찮네 아 스피드 차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이템 뭐 뭘까? 아이템 아이템 능력치 뭘까요 이거? 슬롯도 두칸이고 슬롯도 두칸이고 뭘 주는거야 아이템? 오 돼지부스터다 돼지부스터 이거 좀 긴가? 돼지부스터 돼지부스터가 주네요 오 돼지부스터 두개 한번 써볼게요 뭔지 자 카트북은 끄고 똑같은거 같은데 오? 어어? 야 돼지부스터 내가 이겨줄게 시골에 감히? 계속 몇가지 쉬게 되냐? 도망가라! 도망가라! 캐릭이랑 캐시랑 돼지 카트 이렇게 줍니다 귀엽지 않냐? 그래도 돼지 귀엽지 않냐? 그래도 돼지 소장용으로 괜찮네 여행시리드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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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에요 아이템 아이템 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이거 이거 아마 한카에도 나올거에요 무조건 아 이거 스피드카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한카에 운영자님 한카에 돼지 카트는 스피드로 만들어주십시오 예 굉장히겠네요 이거 아이템으로 만드는거보다 스피드카로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때 판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카운명자님 예 한카에는 한카에도 이게 나올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한카에는 꼭 돼지 카트 스피드로 만들어주세요 운영자님 구다 드릴게요 자 돼지 카트입니다 존나 귀여워 돼지 아 존나 귀엽다 저 달리는거봐 돼지샘키 존나 귀엽네 끙끙이 새끼 자 바나나총 갈아봐라 내가 먹어줄게 바나나총 갈아봐라 먹어줄게 바나나 아무도 안까는데 바나나 아무도 안까는데 아 진짜 애들 뭐하냐 오오 뭐야 돼지가 날라다닌다잇 잠깐만 아 나 아니 왜 뒤에 뒤에서 서로 공격하냐 지금 1등을 잡아야되는데 뭐해 응 낑겼어 하이패스 아니 바나나좀 깔아봐라구 바나나 야이 끙끙하 아 아 내가 바나나 쓰고 내가 밟아야겠다 안되겠다 와 답답해서 안되겠다 진짜 얘들아 내가 바나나 쓰고 내가 밟아야겠어 아 진짜 내가 바나나 밟는다 야이씨 밟아지네 바나나 아니잖아 아 아 아 낑겼어 아 아 아 내가 바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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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즈 무시하지마라. 제일 빠르다. 귀여워. 1등 아이가. 메즈 아이가. 메즈 아이가. 메즈 아이가. 구웨이. 코려. 존나 웃겨. 중국인데 존나 웃는데. 돼지 카트로 1등하니까. 존나 웃어. 케리가 없이 돼지만 딱 보여요. 케리가 없이 돼지만. 그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